태민씨가 뭐 항상 뭐 DCT인가 뭔가 뭐 세타 엔진인가 뭔가 그리고 또 인기 없는 비주류 차들 그런 차들 사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냥 태민씨가 항상 말하는 뭐 LF 소나타라든지 아반데 카니발 이런 거는 그냥 안 보고 사도 되는 건가? 그건 아니지 이 사람아 내가 맨날 그랜저 사라 LF 소나타 사라 이러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게 다른 차들보다는 고장이 좀 덜 나고 비교적 이 표본이 많으니까 사라는 거지 아니 생각해봐 홍도씨 당뇨잖아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 달고 짜고 맵고 뜨거운 거 먹지 말고 채소 위주로 드세요 이러잖아 그렇지?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유통기한 지난 채소도 그냥 막 처먹어도 됩니다 막 썩은 채소도 처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잖아 채소 위주로 먹어도 그중에서 이제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먹어야 우리 몸에 어? 당류도 낮고 어? 그것도 어? 좀 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랜저 IG LF 소나타 사라고 하는 건 맞아 근데 그런 차를 살 때도 당연히 하체 떠보고 네 하부 상태 뭐 누유는 있는지 뭐 타이안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고 네 고르고 사야 돼 근데 근데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서 그냥 일반인인데 네 맨날 자동차보는 이런 자동차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네 네 어떻게 그 하체 떠보고 누유 보고 뭐 까보고 하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내가 일반인 시점에서 요런 차는 좀 웬만하면 안 산다 싶은 차들을 내가 한번 알려줘 볼게 그리고 요번 영상에서는 내가 우리 이제 흥도씨를 위해서 또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나 준비해 놨으니까 끝까지 한번 잘 타러 오라고 가자 내가 만약에 요런 그랜저 IG를 딱 보러 왔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실내 실내 문을 딱 열어 요런 실내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 거야 음 근데 만약에 요 차 같은 경우는 뭐 달성하지 네 달성하죠 달성한데 가끔 보다보면은 요런 시트 네네 시트가 막 다 뜯겨있어 다 뜯겨서 안에 막 스펀지 송이 다 튀어나왔어 하하하하하하 또는 요 시트가 막 다 찢겨져 있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요런데 요 안쪽 있잖아 음 요 안쪽에 보다보면은 거의 뭐 담배빵이 웬만하면 공중화장실 안 부럽게 있잖아 담배빵이 범벅해져서 있단 말이야 곰보빵이야 그렇지 곰보빵이야 네 네 그런 살도 있어 그리고 저런 가운데 요 가운데 쪽에 이제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가 안 돼있고 네네 막 버튼이 막 다 뜯겨져 있다거나 버튼이 막 부서져 있어 응 뭐가 하나 빠져있어 요런 차들은 나 같으면 웬만하면 안 산다 아 왜요? 우리가 이 집을 가봐도 말이야 잘 사는 집에 가면은 집안이 깨끗하고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흥도시 자취방 거의 뭐 귀신의 집이잖아 그냥 지뢰밭이지 지뢰밭이야 지뢰밭 발을 디딜 곳이 없잖아 거의 집안이 진짜 잘못돼있잖아 거의 다 양말 신고 들어오지 벽지도 잘못돼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좀 사람이 여유가 있고 내 지갑에 또 내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이런 내가 머무는 공간 내 실내 공간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유지를 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동차의 실내를 거의 뭐 공중화장실처럼 쓰고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를 잘 관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야 실내를 봤으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외관을 보는 거야 근데 외관을 볼 때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쫙 봐 쫙 보는데 특히 난 뭘 보냐 이 휠기스를 좀 봐 휠기스? 웬만한 중고차를 사러 오게 되면은 요런 이제 작은 기스들이 좀 있어 여기 보면 기스가 좀 있잖아 네네 기스가 좀 있는데 근데 요정도 기스까지는 사실은 뭐 나는 그럴 수 있다 응 주차하고 하다보면은 좀 날 수 있다 네네 요정도를 이제 복원하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가끔 보다보면은 거의 휠에다가 웬만한 일본 야쿠자 안 보러 이렇게 이레지미를 해놓은 차들이 거의 뭐 여기가 그냥 기스가 오암마로 막 찍고 장미칼로 막 자른 거야 장미칼로 거는 차들이 있다 진짜로 그런 차들 같은 경우 사실은 관리가 잘 된 차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 어? 왜요? 아무래도 생각해봐 휠기스가 왜 나냐 운전을 못하니까 그치? 자 그럼 봐봐 자동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할 가능성이 높겠지 그쵸 그렇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야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자동차 관리를 상대적으로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요런 걸 딱 보면은 이제 느낌이 오는 거지 아 전차주가 조금 운전이 서툴러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 자동차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좀 소홀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차를 보러 왔는데 실내 상태가 웬만한 글린공원 공중화장치를 안 부럽게 지저분하고 휠 상태는 거의 뭐 야쿠자, 이레지미, 트라이벌, 붕어, 잉어, 용, 장미칼, 오암마, 아귀급으로 잘못되어 있다 휠이 다 깨져 있다 그런 거는 웬만하면 좀 피하자 이 말이야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중고차를 사러 가게 되면은 성능 기록부라는 걸 받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날짜가 써 있어 8월 30일 네 2023년 8월 30일 써 있죠 요게 무슨 날짜냐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가 네네 이 차를 가져온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 차는 현재 기준 대략 한 20일 정도 지금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가져온 지 한 20일, 30일 정도 된 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가끔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 성능 기록부 날짜가 내가 차를 사러 온 오늘로부터 네 한 4개월 이상 120일? 어 차이가 나는 경우 가끔 있어요 오늘이 9월 20일인데 매입 날짜가 보니까 5월 20일이야 그런 차들은 사실은 약간 좀 어? 느낌이 쎄하다 근데 이제 요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려는 차가 비인기 차종에 비인기 색상이야 네네 막 키로수가 20만 키로 18만 키로 이래 요런 차들은 안 팔 수 있다 4개월이 넘어도 안 팔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인기가 없으니까 원래 근데 내가 사러 온 차가 이렇게 인기 많은 그랜저 IG에다가 검정색에다가 네 키로수도 안 길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근데 4개월, 5개월, 6개월 묶여있다 그런거는 사실은 약간 좀 느낌이 쎄하다 음 한 2만가지 부품 중에 그냥 몇 개가 삐꾸릴 수가 있다 그렇지 이거는 이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자 우리가 보러 온 차가 이렇게 휘발유 차야 네네네 자 GDI 휘발유잖아 응 개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란 말이야 아 그래요? 휘발자 딱 보러 왔을 때 요 오일캡을 이렇게 여는 거야 쉽게 열려 어 이렇게 돌려 열어서 요 안에 색깔 딱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요 색깔이 네네네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엔진오일을 상당히 잘 갈았다 음 그리고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엔진오일을 상당히 안 갈았다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요걸 딱 열어서 안을 봤는데 네네네 색깔이 거의 뭐 진짜 불판에 올려놓고 잠깐 담배 피우러 갔다 온 삼겹살 맹키로 시끄뎠다 그러면 그런 거는 나는 웬만하면 안 산다 그리고 이제 디젤차는 제외인데 휘발유차 살 때는 웬만하면 요건 한 번씩 해버리기 좋다 엔진오일을 안 갈면 어떻게 돼요? 엔진오일을 안 갈면 네네네 엔진을 안 갈면 엔진 갈아야 되는 거야 아니 흥도씨도 네 허거운 날 피자 처먹고 햄버거 처먹고 그 다음 뭐 먹어? 콜라 먹잖아 콜라 먹지 제로 콜라 먹지 목 나가거든 기름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서로 똑같아 맨날 열내고 달리고 바퀴 굴리는데 네 기름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렇죠 안 그러면 엔진 그냥 뻗는 거야 내가 실제로 이제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네네네 여자분이신데 네 엔진오일의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셔 어느날 차가 뻗었어 응 안 돼 그래서 카센터 갔는데 그냥 뭐 견적이 몇 백만원 나온 거야 내가 물어봤지 저 혹시 엔진오일 마지막에 언제 바꿨어요? 그랬더니 에? 무슨 오일이요? 이러시더라고 엔진오일의 존재를 몰라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 엔진을 바꿀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사실은 엔진오일을 안 갈면 엔진이 망가지네 어쩌네 뭐 이런 개념까지 가기 전에 네 네 네 이 자동차 관리의 기본이 뭐야 엔진오일이잖아 자동차 관리에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 엔진오일인데 네 네 네 이것조차 제때 안 갈고 저 시커벅히 만들어 놓는 사람이 네 브레이크 패드는 잘 갈았겠냐 아 타이어는 제때 갈았겠냐 음 미션오일 냉각수 제때 갈았겠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거지 그 엔진오일 갈 때 응 뭐 언제 갈아야 된다 어느 카센터도 갈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? 일단은 언제 갈아야 되냐는 응 내가 돈과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주 가는 게 최고다 응 당연한 거잖아 네 근데 이제 아무리 못해도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만 키로 전에 한 번은 가는 게 낫다 본다 나 같은 경우는 응 그리고 이제 어디 카센터를 가야되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은 옛날에는 우리가 뭐 아빠 친구 응 또는 아는 형의 뭐 동생의 사돈의 팔촌 응 막 속여받아가지고 막 카센터 갔단 말이야 네네네 근데 요즘엔 어때 스마트 시대잖아 응 치킨도 핸드폰으로 시켜 먹는 시대잖아 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가 정비소 갈 때 응 편안하게 예약하고 리뷰까지 확인하고 결제까지 하고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플에 광고를 받아왔다 이 말이야 오 근데 웬만하면 내가 제가 광고 안 하잖아 네네네 사실은 내가 사실 뭐 남자 할 때는 꼴 잘 못 봐 하하하하하하 남자 할 때는 꼴 잘 못 봐가지고 웬만하면 내가 광고 안 하는데 네네네 너무 괜찮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응 광고를 하나 받아왔어 바로 이 마이클이라는 어플이다 마이클 그래가지고 요렇게 회원 가입도 할 필요 없이 네 내 차 번호만 딱 입력하면은 내 차종 뭐 차 명 뭐 여기 사진까지 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 엔진오일 갈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정비 예약 딱 들어가서 엔진오일 누르면은 가까운 정비소 예약하기 보이지 응 요거 딱 눌러주면은 날짜 딱 선택하고 뭐 오늘 내일 뭐 언제든 할 수 있지 선택하고 밑에 이렇게 카센터가 쫙 나와요 뭐 자동차의 달인 10년 타기 정비소에서 나오잖아 네 이렇게 골라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달 시켜 먹을 때도 뭐해 리뷰보잖아 리뷰보죠 똑같아 카센터도 옛날처럼 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뭐 과잉 정비 당하고 눈탱이 맞고 뭐 이런 시절은 끝났다는 거야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업체 정보라는 게 있어 업체 정보 딱 누르게 되면은 사진도 위에 이렇게 쭉 나와있고 밑에 쭉 내리면은 여기 뭐가 있어 리뷰가 있다는 거야 리뷰 진짜 100% 주작 없이 진짜 클린 리뷰입니다 아 주문 받는 순 그치 주문 받는 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니까 옛날처럼 뭐 내가 아는 사람의 누구의 동생의 뭐 누구 찾아가 가지고 괜히 서로 껄끄러워지지 말고 아 네네 요런 어플 하나씩 깔으라는 거야 마이클 끝났잖아 요런 거 하나 딱 깔아서 날짜니 시간이나 예약을 다 잡아 전화로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약 다 잡고 가면은 내가 이걸 실제로 세 번을 해봤어요 실제로 내가 마이클을 통해서 세 번을 내가 차 정비를 해봤는데 제 시간에 딱 가면은 진짜 나만을 위해 시간을 다 비워놓으시더라고요 아 정말? 완전 그냥 원스탑으로 끝나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시간 딱 잡고 가고 또 좋은 게 위에 보면은 내 차 디옹은 뭐야 소렌토 하이브르드 소렌토 하이브르드잖아 네네 보면은 여기 엔진오일까지도 추천을 미리 해줘 아 이렇게 해서 기본형 엔진오일 뭐 S오일 EV 하이브르드 0W20 나와있잖아 네네네 요걸로 내가 이제 내 차 엔진을 바꾸는구나 엔진오일을 네네네 미리 알고 이 상품으로 예약할게요 를 누르고 예약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옛날처럼 그냥 가가지고 내 차에 무슨 오일이 들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얼마니까 돈 주셔하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내 차에 이런 오일을 느꼈다는 거구나 그러면 어떡해 우리가 딴 데랑 비교해볼 수 있잖아 너 비싼 거 아닌가 검색해보고 가격이 맞으면 결제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100% 선결제 미리 선결제라고 가는 거라서 뭐 이제 정비하고 나서 아 이거 뜯어보니까 이거 5만원에는 안되고 8만원 주셔야겠는데 요런 게 없다는 거지 미리 딱 5만원입니다 하면 5만원 받고 끝 8만원입니다 8만원 받고 끝 되게 깔끔하더라고 아 근데 이거 수도권이라든지 서울만 되는 게 아니고 전국도 다 되는 거 맞아요? 전국이 다 됩니다 진짜 일부 도서 산간지역 빼고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샌프란시스코 어 경기도 샌프란시스코는 안돼 지점이 아직 없어 거기 빼고는 웬만하면 다 된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클 어플 딱 다운받아가지고 회원가입도 필요 없어 차 번호만 쓰고 정비 예약을 딱 들어가봐 정비 예약 딱 들어가면은 내 주변에 컨센터가 싹 나와 그래서 아 여기 리뷰 보고 또 여기 리뷰 보고 리뷰 막 보다가 비교해 보고 내가 가고 싶은데 가라는 거야 아 근데 마이클 좋고 뭐 편리하고 뭐 요즘에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잘 알겠어 완전 스마트 그 뭐 그 뭐 어? 뭐 없냐? 뭐 없냐? 있지 당연히 선물 준다며 얘기했잖아 오늘 이 영상 딱 보시고 네 마이클 어플을 딱 들어가 네 들어가가지고 쿠폰함에다가 중고차 파괴자 딱 적잖아 네 그러면은 딱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무려 15,000원짜리 쿠폰 다 뿌립니다 사실은 내가 이 혜택을 나 혼자 조용히 먹고 입을 싹 닦으려고 그랬어 말이 15,000원이지 이거 1000명만 모아도 1500이란 말이야 아 네 사실은 내가 차를 좀 바꿔볼까 했지 좋은 걸로 그랬는데 영상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우리 흥도씨 위에서 공유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클 깔아서 쿠폰함 들어가서 중고차 파괴자 적고 쿠폰 받아가지고 경비 한 번씩 하자고